오늘은 가장 간단한 단어로 가성비를 낭낭하게 챙기는 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하게 남성들은 아저씨나 노총각이라는 말에 화내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지만 여자들에게 노초녀 아줌마라는 말은 정말로 커다란 타격으로 다가오죠. 한 남매가 유튜브 컨텐츠로 35살 노초녀 누나랑 먹방합니다. 라는 영상을 올립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남매끼리 서로 놀리는 느낌의 영상이구나 라는 생각만 할 겁니다. 하지만 노초녀라는 단어에 긁힌 여자들은 제목 지을 때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시길 논란이 될 만한 단어는 쓰지 말아주세요. 라는 댓글에 좋아요는 54개가 박혀있고 갱 누나라고 하면 되는 거지 왜 노초녀라는 말을 하는 거죠? 왜 자꾸 노초녀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35살이 노초녀이든 말든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런 말 쓰면 안 됨. 제목 봐라 수준보인다 진짜 구독지소함이라고 말하는 우리 지은 노초녀님의 발언들을 보시죠. 아주 대놓고 노초녀라는 제목의 불편함을 느낀다는 노초녀들. 진짜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긁혔는지 부들거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머니들. 35살에 결혼 안하고 연애 못하고 있으면 노초녀가 맞는데 왜 저렇게 그녀들은 화를 낼까요? 혼기를 넘긴 여성이라는 뜻인데 그녀는 자신이 혼기를 넘겼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을 걸까요? 한 가지 케이스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시들 33살이 노초녀들을 나이야. 블라인드에 한남이랑 말다툼이 생겼는데 그 한남이 33살 여자는 노산의 노초녀 아줌마다라고 말하더라고. 내가 너무 화나서 뭐라뭐라 말했는데 그 한남 새끼는 팩트만 말했는데 왜 화내냐고. 화내는 거 보니까 긁혔다고 낄낄거리는데 진지하게 33살이 그런 소리들을 나이야. 화나서 열불라는데 이거 객관적으로 내가 화내도 되는 게 맞지? 라는 식으로 키보드 배틀 뜨다가 노초녀 아줌마 노산 이야기 듣고 개빡쳤다는 우리 여성을 보겠습니다. 우리 여성들의 반응은 굉장히 격한 반응으로 쌍시오빨 뒤질라고 연병천병 떨지마라 똘추야. 칼로 찌르고 싶다 논리박약에 전응하 같은 노초녀 줍내라는 말은 쓰면 안 되는 거야. 그런 말하는 한남들 왔고 보면 발로 밟아놓은 하빠같이 생겼다 여드름 덕지덕지 고추 1cm 죽어라. 33살이면 이제 사회에서 자리잡을 나이인데 개처맞고 심나 노초녀라 말하지 마라. 나는 진짜로 격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죠. 그녀들은 자신 앞에서 노초녀라는 말하면 남자를 찢어버리고 싶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의 궁금증을 대신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저렇게 격렬한 반응을 보이는 여성에게. 33이면 노산인 게 팩트이고 내가 간호사였어서 잘 아는데 산모 나이가 33이면 고위험 환자로 분류해. 노산이라 기형아 나올 확률도 높은 게 과학적인 상식이야. 워렌버핏에 거 너 돈도 없는 거지임 이라 말한다 해서 워렌버핏이 화를 낼까? 진짜 스스로를 노초녀 아줌마 노산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인정할 수가 없으니까 화가 나는 거야. 이제는 인정하고 받아들여 여시가 노초녀 아줌마 노산 소리들을 나이가 됐다는 걸. 이라는 아주 담백하고 길고 긴 진실을 말해봤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극찬이 쏟아지게 되었죠. 남성들은 스무살이 되자마자 아저씨라는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다. 저 역시도 군인분들에게 위문 편지를 쓸 때 군인 아저씨에게 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군인분들도 그 사실에 대해 화를 내지 않았죠. 여러분은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생각하시나요? 그건 바로 남성과 여성이 살아가는 사회의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남성은 능력이 없으면 이성과 만날 수도 결혼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성들의 인생에서 나이는 무기로 활용되지가 않죠. 돈 없는 스무살보다 직장을 다니기 시작한 서른 살의 남자가 여자를 만날 확률이 더 높은 게 이런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성은 그 반대로 나이가 가장 강한 무기로 사용되죠. 돈도 능력도 외모도 모든 게 부족해도 나이가 어리기만 하면 여자는 무조건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여성들은 남성들이 적어도 서른 살이 되어야만 얻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스무살 때부터 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남성들의 무기는 점점 견고해지고 예리해지는데 여성들의 무기는 날이 무뎌지기 시작하죠. 스물 후반부터는 자신의 무기가 무뎌졌다는 걸 느끼고 점점 위기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위기감을 본인도 알고 있죠. 자기도 인지하고 있지만 옆에서 아줌마 노처녀 노산 이런 말로 긁는다 생각해보세요. 저렇게 격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녀에게 가장 강한 무기가 실시간으로 너프당하고 있는데 웃음을 유지할 플레이어는 이 세상에 없으니까요. 여성분들 명심하세요. 시간은 우리의 편이 아니랍니다.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의 안티에이징 화장품 구매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자기 얼굴이 침뱉는 은희가 불쌍하면 개쵸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불쌍하면 개쵸